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오늘 하은이랑 같이 하게 됐어요 무대를 하은이 다시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은입니다 귀여워 귀여워 오늘 어떤 무대 해줄거에요? 하은이? 네 한 번 하고 뽀뽀 한 번 하고 땡 네 그러면 저희가 하은이랑 같이 뮤비 분야 그래서 뮤비 한 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화이팅! 우리 하은이 너무 잘하죠? 최고 최고! 하은이 어때요? 저희 언니들이 이렇게 같이 무대 하는게 된가? 기분이 좋아요 하은이 좋아요 저희도 기분이 좋아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저희가 뮤비 조회수 공약이 되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저희 뮤비를 수정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나오는 조회수 공약도 있잖아요 저였죠? 네 많은 분들이 많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네 그러면 다음번에 다음번에 저희는 연락주의 활동에서 뿜뿜이라는 곡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즐거세요 이번에도 하은이랑 같이 할거니까 하은이도 응원 많이 해주세요 이혜민 잘해 아마 잘해 전지영 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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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이가 올라오는거야? 쟤간 왜 올라오는거야? 여러분 하은이 너무 잘하죠 하은이가 뿜뿜이랑 뺨에 얼마나 연습했어요? 뺨은 3회의 연속을 했구요 와 대박이다 한 발 했는지 한 달! 저희는 한 달 정도 연습했구요 한 번만 알려드렸어요? 3일이면 모든 안무를 성립한다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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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혜연이 홍보이랑 홍보 중에 뭐가 더 어려웠어요? 저희도 좀 해보았습니다 저희도 좀 해보았습니다 저희도 좀 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인사를 드릴 시간이었어요 너무 아쉽다 그쵸? 너무 아쉽다 그쵸? 그럼 저희는 가져와요? 가져가요? 와요? 와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거죠? 오늘 한 번 더 들려드리고 이만 저희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팬 많이 들어주시고 모모랜드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사랑님도 많이 많이 이쁘해지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모모랜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ELO тут 의완 ました 의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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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y 흥 의완 가족 가요 사 sneak 시행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